반갑습니다 유릉부 친구들 손빠르기 하나만큼은 월드클래스인 남자 피지컬남 젠탑입니다 무빙 어쩔 피업하면 됐어 손해는 아니거든요 음 좀 위험한데요 어! 그뒤 내 앞에서 돼도 않는가 오부리고 있어? 담노스 베리라 오시면 꼭 킬이 요리신님 이거이데이 해보전이신님 조스한테노스 베리라 저희가 요리하거든요 뽀삐부터 어! 저박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비암 맞죠? 10세기가 물의 오반인거 아니에요? 미즈노 고큐 주이치노 카타 제 눈엔 지금 미친 킬각이 보이거든요 바로 실현시켜볼게요 르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예측스턴 글래시 평타 컷 피지컬로 니가겠어요 하하 리시님 전령 편하게 드시라고 제가 압박 먹고 있을게요 제가 또 축구할 때도 압박 축구를 잘해서 칸테라 불리거든요 유튜브 하기 전에 픽업 아티스트로 일할 때도 압박 면접 보고 들어가 어이구야 팬텀 드립을 넣다가 중간중간 엇다리 섞어서 2대2 드립을 치고 있을게 18 지금 전령이 중요하 흠흠 2년차 맛있게 익었네 욕망과 분노요 방구석 아리스토텔레스 참교육할게요 휴가 왜 안나가냐고 아니 대략 50년아 와 18 게임이 왜 이렇게 답답한거에요 이영님들이 아침부터 사람 열받게 하네 한명씩 찾아가서 좁힐까요 그냥 하긴 뭐라고 있어 어 먹보충이었어요 당신도 희망이라고는 저 말곤 없다는걸 느끼셨나보네 함께 만들어볼까요 맞췄어요 누워올게 어 자주 쉬겠어요 우샷브라더 답차이야 무지개 나니깐 희망을 버리지 말자구요 지금 무빙 뭐에요 아니 어게임 앞에요 씹새끼가 자신있다는건가 누가 아세고 누가 질퉁인지 가려봐야겠죠 제 스킬은 다 맞추고 상대 스킬은 다 피하고 있어요 육편 대카이 지는 이유를 당치 모르겠네 아무리 씹새끼 챔크 상태한테 극한의 카운터를 맞았다 하지만 이런것도 안피지컬 차이로 극복해나가는게 저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메이킹해보겠어요 보였다 핀트메실 제트제도 버텨야되요 대카이 오옹 결과는 아쉽지만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더 나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섹스 섹스